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작업표시줄 정렬 방식을 윈도우즈 11의 기본값인 중앙정렬에서 윈도우즈 10 스타일인 왼쪽 정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이 중앙정렬 상태인 것 확인을 하고 시스템 설정에서 작업표시줄 정렬 방식을 윈도우즈 10 스타일인 왼쪽 정렬로 변경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 확인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윈도우즈 아이콘이 중앙에 표시되고 실행된 프로그램 아이콘도 중앙에 표시되고 있는 것 확인됩니다 시스템 설정 오픈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에서 아이콘이 없는 빈 영역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표시된 작업표시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작업표시줄 설정 화면이 오픈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작업표시줄 동작을 클릭합니다 작업표시줄 정렬 항목에 있는 가운데 옵션을 클릭합니다 작업표시줄은 윈도우즈 11의 기본값인 가운데와 윈도우즈 10의 정렬 방식인 왼쪽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윈도우즈 10처럼 시작 아이콘이 왼쪽에 표시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오른쪽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왼쪽 정렬로 변경하겠습니다 왼쪽 클릭합니다 설정 값을 변경함과 동시에 작업표시줄이 왼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업표시줄에 고정해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왼쪽 정렬로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왼쪽 정렬로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작업표시줄의 정렬방식을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